2컴 세팅하느라 키보드 마우스 새로 샀거든요 랑골님 걸로 감사합니다 글쎄요 팔로우 소리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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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소리 그대로인데 전기 고체 아니 번개 고체 그게 그거지 1대 사격 용의 장치 덱 몇 번 짜보면 그래도 익숙해지겠죠 코스트 감소하고 지금 처음 하니까 이렇게 힘든 거겠지 번개 떨어뜨리는 거 재밌죠 이제 약간 덱을 어떤 걸로 짜야 될지 정해야 될 거 같은데 인공지능 넣고 파워덱 한 번 더 해볼까 오우야 아 어 에임 아 반대로 왔네 잠깐만 아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배치노트에서 저거 확인해주세요. 저도 처음부터 했는데 이 기회에 처음부터 하실 나만 당할 순 없지 아 왜 벌레 놈들 진짜 에이 뭐야 이게 매턴마다 20이들씩 넣고 미친게임이야 하니 잠깐만 아 아 제발 에임 에임 예 너무 심하게 세게 때려 진짜 자가 수리 이거 그냥 갖다 줄까요 업데이트 했는데 적용 안되어 있다구요 조각몸 재활용도 들어보면은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오한이요 한번 확인해보죠 선천이군요 필요없네 유물효과 전기를 한번 영창합니다 아 아 에이 밀집은 흰민첩 같은 거로 보시면 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비격했나? 비격했네. 발현은 여기 따로 남아있어요. 암흑을 좀 써야될 것 같은데. 관영님 걸로 감사합니다. 융합. 무지개. 핵분열. 핵분열을 쓸란다. 이번엔 깰 수 있겠지? 핵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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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이미지가 적용이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아 이거 어디다 적어놔야 되나? 빤스맨 되돌리기 도약 플러스 카드 노려볼게요 지금 집지 말고 다중 시전이랑 암흑이랑 들어가면 되게 쉬운데 타격 끝까지 혐오할까? 네 깊은 자상 원포홀 하면 되게 쓸 것 같아요 핵분열 각이죠? 아닌가? 맞지? 아닌가 봐 아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모토님 껄로 감사합니다 얼음 스택 쌓는 게 힘들어 어우 딜가 끔찍해 아 에임 왜 이렇게 안 좋냐 속옷 까마귀 좀 잡아봐 개떡겜 게임수 좀 봐라 아니 좀 때려 보라고 야 아 물 마시고 싶다 할당으로 밀집댁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얼법하자 얼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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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너무 쎄 24뎀 이거 쓰면 몇 덤이야? 36뎀 48뎀 잡을 수 있지? 그냥 물 마시란 얘기겠죠 할당 할당 더블 할당 이럴다 잡았다 요런 느낌으로 덱 운용해도 괜찮은가 방어력 엄청 주는데 고맙습니다 인펄스 임펄스 표창 필요없죠 킬 너무 많이 들어와 초강무 오한 10개가 투자됩니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러면 거의 다했지 살겠네 이런 젠장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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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당만 올리면 돼 이제 다행이다 냉기 두개 덮는 카드 있으면 좋겠네요 되돌리기 창의적인 인공지능 냉기 냉기냉기냉기 퀴즈 tell us 아 헬로 월드 쓰지 말걸 그랬다 아멘 헬로월드 때문에 이게 대갑축이 안 되네 에임이 안 좋아 이거 써야 되죠 액분열 안 쓰면 죽네 고쌤 추위 몇 번만 더 쓰면 살순인데 됐다 살겠다 아닌가 나 꽃샘스도 뒀어요 잠깐만 하하 하하 헬로월드 만한 스터라이는 て티 헬로월드 만한 스터라이는 헬로월드 만한 스터라이는 헬로월드 만한 스터라이는 헬로월드 만한 스터라이는 됐다 꽃샘추위 나왔다 막았지 이제 아무튼 막았어 됐어 잡았어 매턴 방어도 60 준다 레디만 해도 돼 다시 하기 다시 하기 강호하고 룸방구 검은콩사이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강화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강화하려면 여기로 가야되네 강화하려면 가서 엘리트도 하나 잡고 아니면 여기로 갈까 이거 상점도 가고싶긴 한데 여기로 가죠 여기로 가죠 여기로 가죠 오케이 오케이 구거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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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새로 나온 적인데.. 나온지는 좀 됐어요. 아 네 할당. 공 서버요? 글쎄요. 혼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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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그램. 혼돈. 구체 4종류에요. 플라즈마, 암흑, 이것저것, 기타 등등. 혼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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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암을 던 게 얼음 던 게 맞나? 전기 얼음? 아 할당 먼저 썼어요 근데 그냥 메아리 열리라네요 자가수리 공룡 일단 다시 하기 0코니까 헛소리님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할당 어쨌든 지금 할당이 제일 중요해 할당을 얼마나 잘 돌리냐 분녀를 빨리 쓰자 됐다 다 한 거 같아 됐다 0코 밖에 안 올라 진짜 아니 아 빨리 저거 얼음 얼음 넣는 거 이거 꽃샘초에 하나 더 있어야 돼 아 수비 그냥 기분이라도 내야죠 내가 맞을 거야 그냥 죽겠는데 기 더 모아서 이중시전 써야죠 됐다 벌써 아 썼는데 아 이번 턴에 끝이 왔네 핵분열 썼으면 어쨌든 뒤져라 병폭 병폭 조각무 안 해도 될 거 같은데 할까 임펄스 누드미 버퍼 어 아 할당 먼저 해야 되는데 사악한 연쇄 서순마 그는 순서를 지키는 일이 없다 또 또 또 또 또 또 맨날 순서 틀리고 뭐 아 이거 핵분열 하는 타이밍이 너무 약하네요 어? 2. 2. 3. 4. 5. 5. 5. 5. 6. 6. 6. 6. 7. 킬각인가? 아니죠 킬각. 근데 핵분열 써야겠어. 맞음이 아프니까. 캘리퍼스 필요할 것 같아요. 글쎄요. 이거 언제 다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플레이하는 것만 해도 이거 올라가는 것만 해도 한참 걸릴 것 같은데. 이제 혼돈 감어야 되나? 이거 그러니까요. 이거 얼음 얼음 얻는 거 하나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 어? 아 이런. 드루가. 뭔가 돌아간다. 지금 누가 드루하고 있지? 밑작업. 밑작업이 핵심이구만. 높은 사람 어우림."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밑작업있고 저거 플라즈마 생기니까 돌아가네요. 밑작업 개꿀인데. 밑작업 개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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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작업 bra. 수부가 확 돌아오고 어 이번 턴 맞겠는데? 어? 죽었네 어 나왔다 랭기 랭기 드디어 나왔다 이제 이제 된거 아니야? 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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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임펄스 먼저 쓸걸 8당도 그렇고 아 나 맞잖아 이러면 랭기가 두장이 되면 왜 안나오는데 이.. 이 세개중에 하나도 역시 드로만 깨면 어 라이브 욱 아 랭기 에.. 이거 어쨌든 이제 다했죠 난 그냥 할당이나 쓰면 되 에이.. 뭐 어쨌든 이제 다했죠 랭기 1. 2. 2. 3. 4. 5. 5. 5. 5. 저기 보라색 밑에 있는 게 데미지고 위에 있는 게 증가치예요. 터질 때까지 발동을 하네요. 냉정함 하나 더 넣을까? 그렇게 안 잡히니까 하나 더 넣자. 기소에 뽑아 뿐 검사를 해봤죠! 스파이탈한 Sara이탈유리 아랫다. 비쥬얼지않은 이런 건데요. 정보는 맘을ius bereitacio FROM을 transitioning 받으로 지는 겁니다. Tu킬이 도착할 때나는 거 using lonely 어? 인공물로 없어지네? 아닌가? 인공물로 지금 없어진 거 아니다? 본운 덜렁덜렁 빨리 번개 더 꺼내야 되는데 아니 방어만 쌓지 말고 번개나 암흑이나 빨리 아무거나 줘봐 확고한 핵분열은 이제 안써도 돼 안써도 되지 않을까요? 핵분열 이제 안 써도 되지 않을까요? 핵분열 이제 안써도 돼rika 데미지가 안보이니까 불편하네 거의 뚫리는 듯하지만 아직 뚫리려면 한참 남았으니 마무리 했군요 당신은 코어를 최대로 상전합니다 4단계